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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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시는 오는 10월 마무리되는 들개조사과 관리용역 결과에 똘랑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 억행 고람수다. 서귀포 지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국제결혼이 크게 줄어째냄수다. 서귀포시가 곧는 걸 본한 너무내 12월 기준 국제혼인 신고 건수는 52건으로 전년도 110건보다 52% 감소하였수다. 올드렁 지근고장 국제혼인 신고 건수는 27건인데 양,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똘랑 입국금지 조치로 인하여 국제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여 부는 것 담땐 고람수다.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.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호크다. 페난들러십사에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